지금 이거 2021 슬린더 및 시즌 리프팅 사실을 찍기 위해 와 있어요 너무 다리가 유연성이 없어 보이네 일로 오라고 해야지 여기 다 희연하잖아 아 유지야 너무 많이 됐어 스포티한 느낌? 영하면서 원래 눈복을 이렇게 딱 들고 있어줘야 되는데 이거? 오 나 따라해요 이거 네 네 네가 포커스에 못 맞을 정도로 움직이려면 얼만큼 빨리 움직여야 돼 재밌어 이거 하면 진짜 빠진다 이거 이거 이제 막 돌아가신 놈이 좋아 느낌으로다가 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못 가는데? 잘 가는데? 못 숨지고 있었나? 잘 죽인다고 일단은 전자가 많이 낳을 것 같아요 전 많이 낳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좀 더 내추럴한 컨셉? 작년에는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찍은 거라면 올해는 좀 더 편안하고 내추럴하고 스포티하고 승찬이라기보다는 잘 버텼다, 올해 잘 버티고 있다. 2021년도 잘 버티자. 2021 시즌 그리팅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. 안녕하세요. 김남길입니다.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걸 준비를 못했는데 안전수칙을 다 지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서 2021 시즌 그리팅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2020을 아주 힘들게 보냈는데 우리 식구들이 2021은 시즌 그리팅과 함께 좀 더 활기차고 희망적인 2021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김남길의 시즌 그리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돌도 아니고 언박싱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언박싱까지 해가면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면 뭐든지 합니다. 뭐든지 합니다. 뭐든지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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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